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풍요로운 사랑 가득 담그고 벅수 벅찬 발걸음 주님 반겨주시네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현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8일 토요일 성경 맛드리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라의 죽음과 막펠라의 무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해수이다 사라는 가나한 땅 키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료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곳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초아르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자기의 팥머리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게 해 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묘지로 양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날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겨레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 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밭 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 사백세켈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사백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내어주었다 그리하여 마물에 맞은 쪽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 마무레 곧 헤브론 맞은 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안에 사라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 다른 데보다 더 짧은 내용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상세기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좀 독특하죠 아브라함의 죽음도 아니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자체에 중심이 두기 보다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땅에 있다는 것이죠 사라를 묻기 위해 사게 되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앞의 지금까지 찬세기 읽은 여러 부분들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달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몇 살 살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가 다 있겠지요 일단 여러가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사라가 무덤에 묻힌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땅에 묻힌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누군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무덤에 묻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가 처음으로 무덤에 묻히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생긴 자기 땅이 이 막펠라 무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막펠라 헤브론에 있는 이 막펠라가 아주 가장 큰 크고 중요한 성지 중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근하게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죠 땅에 대한 약속이죠 참 예나 지금이나 이 땅 땅이 참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야외 하느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23장에도 보면 이 타이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나는 23장 4절에 보면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이방인이고 이제 거류민이란 이 표현이 굉장히 뭐랄까요 법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법의 어떤 보호를 받는 존재로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이제 그 그 지역에 어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떤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땅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땅이 없죠 그런데 이 뭐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되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우리말 번역은 좀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 이제 히브리어 원전을 이렇게 뭐랄까요 학자들이 해석하고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미묘한 뉘앙스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결코 아름다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구성을 해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그 땅에서 하느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땅은 가지고 있지 않고 여전히 이방인이고 거류민이고 나그네살이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땅이 없어요 재산은 많지만 가축도 많고 재산도 많지만 땅이 없단 말이죠 자기 소유의 땅이 그래서 그 땅을 그리고 또 이 땅을 소유할 그 어떤 권리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인 사라를 안장할 그런 무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일단 히타이트 사람들의 처음에 대표들한테 찾아가죠 대표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그 무덤을 좀 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대표들이 어 표현으로는 정중하게 아유 뭐 돈을 받냐 그냥 쓰시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어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 의미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은 그 무덤의 소유권 단지 그냥 무덤을 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소유권이 있는 무덤 그 무덤의 소유권을 달라는 말을 한 거고요 히타이트 사람들은 그 소유권은 줄 수 없다고 그냥 무덤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타이트 사람 다른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고 그 분명하게 탁 집어서 그 이미 알아본 거죠 저 동굴 그래서 한 사람 에프론 초하르의 아들 에프론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동굴을 나에게 소유권을 달라고 얘기를 딱 꺼냅니다 근데 이 에프론은 히타이트 쪽에 히타이트 사람들의 대표들과는 달라요 이 소유권을 위방인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이 관심보다 이거 돈 벌 수 있는 기회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내색은 하지 않고 대표들처럼 뭘 그걸 또 사냐고 또 아브라함 선생님 그냥 그 무덤으로 쓰시라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에프론이라는 사람의 속마음이 슬쩍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건 동굴이죠 그 땅의 한쪽 귀퉁에 있는 동굴 무덤으로 사용할 그런데 에프론 에프론 에프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날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동굴만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프론은 그 동굴 그 한쪽 귀퉁이 그 쪽에 고음만이 아니라 그냥 밭을 통째로 팔심산을 가진 거죠 그 그 낌새가 보이십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좋다고 그러면 내가 그 그냥 그냥 드린다는데 어떻게 그냥 받냐 내가 값을 분명히 치르겠다 내 소유권을 나에게 명확하게 넘겨라 라는 취지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프론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죠 밭 가격을 또 은근슬쩍 얘기해요 15절에 보면 나리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은 400 세켈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니 정말 팔 생각이 없으면 무슨 땅값을 은근슬쩍 툭 던집니까 에프론은 애시당초 이제 땅값 땅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다 이제 뭉쳐 갖고 한꺼번에 팔 생각이 한몫 잡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 400 은 400 세켈 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당시 시세나 이런 것들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땅값을 셈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은 400 세켈 이라는 게 결코 그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사실은 바가지 씌우는 거죠 바가지 이방인이고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근데 아브라움은 바로 받아들이고서는 또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말 히타이트 사람 모두가 이제 거기에 뭐 모든 사람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대표들도 있었고 에프론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값을 바로 치르고 이 땅이 아브라움의 소유가 됐음을 이제 명확하게 선언하지요 자 드디어 가난 땅에서 작은 일부지만 아브라움의 소유가 된 첫 번째 땅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땅인 것이지요 야외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축복이 이제 실현될 것이라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무덤으로 쓰인 이 무덤이 자세하게 설명 그 무덤이 어떻게 아브라움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 구약 성경의 구약 옛 약속의 옛 약속의 하느님과의 계약 약속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어진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것은 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계속해서 그냥 사라의 무덤으로 표시가 사라를 묻겠다 내 아내를 안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어 히브려 원문을 보면 이제 누구를 묻을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장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음 23장 4절 에 보면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도록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려 원문의 의미들을 좀 더 살려보면 죽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라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아내 사라 누구를 묻을지를 언급하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사라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아내라는 호칭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이제 우리가 의도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펠라 무덤은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요 이사학과 레베카 그 이사학의 부인이 된 레베카도 그곳에 묻히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또 요셉도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마펠라 무덤은 이스라엘 성조 성조 자기들 거룩한 주상 믿음의 선조들 구약 성경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성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니 얼마나 큰 성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게 조금은 사실은 그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좀 생뚱맞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사라의 죽음과 이 땅에 대한 이 무덤이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을까 먼저 약속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하느님이 약속하신 땅 가난 땅에 대한 소유 그 축복에 대한 어떤 상징과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이 가난 땅에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게 됐고 이 땅을 기점으로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왜냐하면 사실은 결국 아브라함은 이 땅 밖에 소유하지 못했거든요 약속에 하느님께서 약속에 실현된 것은 400년 후에 400년이나 더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 한 이후에 탈출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사실은 또 결국 못 들어가죠 그때서 가서야 그 약속이 실현된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어떤 그런 상징성 이런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또 무덤이기에 그리고 가족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가족묘, 무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부모님,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이 곧 고향 땅이고 우리가 어디 타지에 나갔다가도 되돌아올 곳이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본향 이런 의미를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창세기가 쓰여진 이게 기록으로 정리된 지금 우리가 만난 형태로 정리가 된 시기가 언제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서 바빌론에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유배를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그 희망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에게 이 하느님의 땅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결국 다시 우리 가난한 땅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땅으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게 되는 주어야 했었고 그것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아 우리 조상들의 무덤 우리가 처음 소유했던 우리 조상들이 처음 소유했던 우리 땅의 그 이야기는 그 유배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큰 상징이 하느님의 약속의 시련에 대한 상징으로써 전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 의미들을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막펠라 무덤 이 사진들이 좀 있어서 그 사진을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지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음 가난 땅이죠 어 헤브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근거지로 살았던 땅이지요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 여기가 부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라는 관용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 부엘세바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옆에 이쯤이 이삭을 그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있던 곳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이구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 여기에 여기에 헤브론의 그 땅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막펠라 무덤이에요 이 건물 큰 건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성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헤로대 왕이 그 막펠라 무덤이 무덤을 둘러치는 이런 이제 예루살렘 성전 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비슷한 이 건물을 벽으로 다 둘러치고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 무덤 무덤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무덤을 그 무덤을 둘러싸고서 보호하고 그 성역화한 것이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커다란 건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막펠라 무덤 저도 안 가봤지만 조사해 보니까 막 막펠라 무덤은 참 특이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조도인데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슬람 출입구가 있고 유대인 출입구가 있죠 예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선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에요 다음순에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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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마엘이 바로 이스람의 조상입니다 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민족은 한 핏줄인데 저렇게 뒤지고 먹고 싸우네요 종교도 뭔가 다른 것처럼 갈라지게 갈라져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슬람 종교한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자기들의 선조고 조상이기 때문에 이 막펠라 아이고야 막펠라 무덤은 그 둘에게 다 중요한 성전이죠 그래도 다행인건 막 치고벗고 안싸우고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상종은 둘이 상종은 잘 안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이쪽으로 해서 요렇게 돌아서 들어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요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 여기 3번 3번이 있는 곳 이 공간에서 보면 이게 사라의 무덤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무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무덤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이용되고 있구요 이쪽은 그 유대인들의 회랑처럼 네 유대인들의 집회가 열리는 회랑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도 무덤인데요 나중에 여기에 이제 이사학과 레베카 이게 레베카의 무덤 이게 이사학의 무덤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요셉 야곱의 무덤 인가 음 이게 야곱의 무덤 야곱의 무덤 일 겁니다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저도 공 공부한거 온거라 어쨌든 이렇게 성조들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름 없는 무덤 이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요셉의 유골도 음 나중에 탈출기 이렇게 가면서 뭐 마지막에 보시겠지만 자기를 자기를 자기가 죽으면 이제 그 요 요 막펠라에 자기를 묻어 달라는 어떤 유언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그래서 가족묘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슬람 사원 이쪽은 유대교 사원 이렇게 그래도 사이좋게 같이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슬람 사원 쪽에서 아 히브리 유대인들의 회당 쪽에서 본 아브라함의 무덤 입니다 이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놨네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요 그림 같이 써있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 밑에 큰 글자를 보면 이게 아브라함 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 아비누 이게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라고 쓴 걸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글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무덤 무덤 이게 무덤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기도 한데 위에 글자는 제가 더 조사를 해볼게요 하하하하 어쨌든 이게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이고요 이게 이제 이슬람 사원 쪽에서 본 아브라함의 무덤 이렇게 뭐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죠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슬람 글자 그 꼬부랑꼬부랑한 글자들이 써있지요 이거는 이제 이슬람 사원 쪽에서 본 사라의 무덤 이제 처음 이 무덤에 안장이 된 사라의 무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슬람 사원 쪽 공간 아까 그 구조도에서 오른쪽 이게 그러니까 레베카의 무덤이고 이게 이삭의 무덤 이게 이삭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간은 그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덮치면 여기 보이신 요게 이제 그 우리로 치면 독서 독경대 같은 거예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전에는 마이크 시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성당들 옛날 성당들 가봐도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그 그 강 독경대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설교하는 자리 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펠라의 무덤 사진도 좀 이렇게 봤고요 에 에 예나 지금이나 땅은 우리 인간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땅 집 문제로 난리죠 그런데 그 어떤 땅이나 집 이것이 재산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명의하는 이제 필요한 그런 것으로 우리 삶을 예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써 인식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아직 멀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들을 됐으면 좋겠고 사라의 무덤 사라의 무덤 사라의 무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성조들의 무덤인 막펠라 무덤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가질 수 있었던 건 이 무덤 밖에 없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이 땅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양은 우리의 약속의 땅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제가 들려드릴 성가 고른 성가는 이 제목이 뭐였더라? 하느님의 그 사랑 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자체는 그 외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은 그냥 어떤 물질적이고 이런 세상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공간적인 곳이 아니라 하느님 계신 곳 아버지 품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에 함께 하고 싶고요 네 노래 영상은 저번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세실리아 자매님 이라는 분이 운영한 유튜브에서 그 팀이 이번 상황에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서 함께 작업을 했네요 멋있게 작업을 했는데 오이코스 라는 팀에서 부른 하느님의 그 사랑 들려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은 성경은 짧은데 오늘은 제 얘기가 좀 많이 길었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기쁘게 보내세요 안녕 나 먼 길을 나섰을 때 부풀었던 기대가 어느덧 사라지고 내게 남겨진 것은 그리움과 눈물뿐 지난날의 추억이 지난날의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나네 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언제나 분유로운 사랑 가득한 그 공 헛수 벅찬 발걸음 주님 반겨주시네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다수에 귀찮아 언제나 그리움 내 집 떠나 그 사랑 그리움 내 집 떠나 그리움 내 집 떠나 그리움 내 집 떠나 내게 남겨진 것은 그리움과 눈물뿐 지난 날의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나네 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풍요 사랑다듯한 그곳 가슴 벅장 발걸음 주님 반겨주시네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풍요 사랑다듯한 그곳 가슴 벅장 발걸음 주님 반겨주시네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그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